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럼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. 오늘 고객님이 강원도에서 유튜브를 보시고요. 더 럭셔리 그랜저 Q270 차량 2010년식 15만 15만 5천 키로 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문의를 주셔서 오늘 드디어 이게 제가 올린 지 좀 됐어요. 한 달 정도, 한 달 조금 넘었나? 한 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문의를 많이 주셨던 그 차량이에요. 근데 차 상태가 진짜 좋고 정말 좋은 분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좋은 분 만나서 제가 오늘 입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탁송 보내기 전에 저 박경훈 실장만의 그 이벤트 있잖아요. 한 분을 위한 중고차라서 제가 그분만을 위해서 한 번 차를 꼭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은 다 받았지만 한 번 더 점검을 봤어요. 점검을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데코 좀 예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과정 지금부터 보시죠. 광택을 내놓은 거예요. 광택을 내놓은 차라서 잔먼지만 이렇게 깨끗한 걸로 닦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이 닦고 또 안에 천연 가죽 크리너로 한 번 깨끗이 닦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살균 소독제를 열심히 한 번 뿌려볼게요. 박경훈 실장만의 그 데코 있잖아요. 제가 고기님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돼. 이게 복숭아. 음. 전해드리고 싶다. 복숭아 냄새예요. 근데 이렇게 제가 겉곧을 이렇게 향긋하게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늦지 보일 수도 있지만 짠. 고기님을 지켜주시려는 마음에 눈이랑 코는 제가 붙였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 앞에다가 놔드리고 쓴 핑크색 방향제 디피저도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. 이제 차 안에 이렇게 쓰레기통 이렇게 자연적으로 열리는 쓰레기통이랑 그리고 인형 방향제 인형 방향제 냄새 진짜 좋아요. 인형 방향제라 그리고 고기님을 위한 풀 하나 둘 셋 짠 네. 이거까지 같이 해서 이따가 탁송으로 출구할 건데 고기님이 받아보고 진짜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이렇게 챙기고 보람있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고기님들 허위 안 당하게끔 그래서 실매물 올려서 있는 대로 차 상태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. 박경훈 실장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. 깨알 자랑하고 있었어.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이제 고기님 보면 지금 앞에 이거 치즈베에요. 그래서 이게 현대 정품 현대 마크가 따로 준비했거든요. 앞에 이제 번호판 가드예요. 그래서 번호판 가드도 이거 조금 새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 걸로 해서 다시 달아드리겠습니다. 현대 마크가 찍힌 로고 번호판 가드를 이렇게 바꿔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출고의 차량입니다. 럭셔리 그랜저 드디어 좋은 분한테 입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열심히 빛나도록 닦았어요. 짠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이거는 붙이지는 않았어요. 원래 붙이는 게 이렇게 있는데 붙이지는 않았고 고객님께서 나중에 붙이실 알아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놔뒀고 여기 인형 이렇게 닫아뒀고 네 이렇게 닫아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짠 너무 멋있죠? 여기 스타트 버튼 여기 이제 키로수 155,14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이제 가운데 내비도 이렇게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CD도 노래 틀어놨거든요. 그들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오늘 진짜 오늘도 뿌듯한 하루네요. 오늘도 이렇게 뿌듯한 하루 강원도로 탁송 한 분을 위한 중고차 보내기 할 거고요. 그리고 고객님이 받아보시고 진짜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허위없는 그날까지 고객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